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주말농장을 만들고 있는 양군입니다. 3월로 접어들면서 곳곳에 봄에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에는 산수위와 매화꽃이 피어나고 끝구를 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꿀벌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며 그동안 모든 것이 얼었던 추운 겨울은 다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날씨 때문인지 농장에도 처음 보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은 고라니나 멧돼지는 자주 찾아왔었는데 이렇게 작고 귀여워 보이는 손님들이 농장에 찾아오는 모습이 확인된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 않지만 귀엽고 오동통해 보이는 얼굴에 짧고 통통한 꼬리를 보면 그동안 농장에 자주 찾아온 손님들은 너구리 부부가 확실해 보입니다. 올해 농사를 위해 양군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농장에 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동안 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지하수를 파는 것 말고 이런저런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농장에 사용할 물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장에서 산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발견한 작은 둠봉에서 농장으로 아무런 동력 없이 은봉과 농장의 높낮이를 이용해 단순한 호스만으로 물을 끌어와 농장에 물을 계속 공급해볼 생각입니다. 양군이 사용할 호스는 새것으로 구입하기보다는 그동안 주말농장을 시작합니다. 3년째 사용하고 있는 호스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물을 끌어오기 위해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하거나 많은 물을 한꺼번에 끌어오기 위해 크기가 큰 호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농장으로 작은 물이라도 그냥 지속적으로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니 굳이 새롭게 좋은 호스를 구입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오래된 호스를 사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호스를 준비했으니 은봉에서 호스로 처음 물을 끌어내릴 도구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드릴로 물을 퍼올릴 수 있다고 하는 작은 펌프와 약간의 19mm 호스 그리고 19mm 호스와 제가 사용하고 있는 16mm 편사 호스를 연결해줄 변환 커넥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끌어올릴 때 낙엽이나 여러가지 찌꺼기들이 호스 안으로 들어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물점에서 팔고 있는 거름망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가지 플라스틱 통에 구멍을 뚫고 양파망과 같은 것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굳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싼 제품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할 작은 펌프는 한쪽에 물이 들어가는 쪽과 나가는 쪽이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쪽에 튀어나온 곳으로 전동드릴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터에 호스를 연결하는 부분의 크기는 19mm 호스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려는 호스의 치수를 꼭 확인해보시거나 저처럼 서로 다른 크기의 호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변환 커넥터를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호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동이 잘 되는지 연못에서 먼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드릴이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물을 끌어올리지를 못하네요. 이번에는 모터에 물이 나오는 쪽을 물속에 담그고 펌프를 반대로 작동시켜 호스 안에 물을 가득 채운 뒤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호스 안에 공기가 모두 빠지고 안쪽에 물이 차서 자연스럽게 압력이 걸리니 이번에는 물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용하는 드릴의 회전 속도와 힘이 더 강하다면 물을 더욱 시원하게 뽑아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연결한 호스들을 가지고 농장 위쪽에 있는 둠봉으로 이동합니다. 호스가 물에 뜨지 못하게 하고 계속 물속에 가라앉아 있을 수 있도록 거름망 쪽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 동봉의 깊은 곳에 던져넣습니다. 이제 물을 끌어올리기 전에 준비된 호스들을 깔아서 물이 내려갈 길을 준비합니다. 물은 기계가 없고요. 물을 끌어올리기 전에 조금을 사는 데까지 풍경 속도는 물을 끌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물을 끌어내릴 차례인데 역시 빈 호스에 물을 뽑아올리기에는 드릴의 속도나 힘이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다시 모터를 물에 담고 호스 안에 공기를 뺀 후에 물을 뽑아올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장 연못으로 빼놓은 호스에서 시원하게 물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니 앞으로는 농장의 물 때문에 고생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연못에 새로운 물이 공급되니 물고기들도 기분이 좋은 건지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따뜻해지는 만큼 봄이 다가오는 주말농장에는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양군의 주말농장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